Q. 게임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토요일에 했던 얘기 어제도 또 한 번 해드리고 했어요. 일요일에 강의 들으셨으면. 요즘 게임으로 많이 해가지고 설명을. 젊은 친구를 잘 알아듣고 한 번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아주 젊은 층한테까지 이런 내용이 알려져야 되니까. 그래서 단순히 또 젊은 층을 이해시키려고 게임으로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질문명이 발전해서 지금 사이버 게임이나 VR의 세계를 이해 못 하면 또 안 되고. 이렇게 발전된 게 영적인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그럼 같이 연구해 보면 그런 결론이 나죠. 그 영화 레디 플레이어 보면. 사람들이 그때는 가치가 다 사이버 세상에서 누리는 게 더 가치가 있으니까. 그냥 컨테이너에 사는 빅민층이나 부자나 다 접속해서. 대신에 장비나 이런 게 다르죠. 그것만 다르지 다 VR 접속해서. 지금 하루 종일 안 움직이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가는. 그런 미래상을 그리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만약에 이제 분명히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VR 기술 좋아지면. 어떤 영화는 그런 것도 있었죠. 브루스 힐리스 나오는 서러게이트인가. 사람들이 다 이거 끼고. VR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아니고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을 타고 돌아다녀요. 접속해 가지고 로봇을 몸으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사회가. 출근도 다 로봇이에요. 그 이후로 좋아진 게 뭐냐. 통사고 나도 안 상해요. 로봇이 돌아. 정신은 다 방에 있어요. 다들. 그래서 부부 사이도 로봇으로 만나요. 그래서 서로 안 좋은 부부가 등장하는데. 나중에 이제 영화 끝날 때 극적 화해. 방문 열고 서로 만나보면. 육신은 피폐해져 있어요. 하도 이제. 드디어 이게 진짜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러고 이제 영화가 끝나지만. 훈훈하게 마무리되지만. 되게 미래상을 보여주죠. 뭔가 앞으로. 사이버 세계에 인간이 또 얼마나 빠져들까. 그런 미래상에 아무튼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사이언톨러지 같은 그런 과학적인 종교도 나올 수 있죠. 죽은 뒤에 우리 정신을 다. 그 서버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다 수용하겠다. 그때도 그쪽으로 정신이 모든 데이터로 옮겨갈 수 있게 하겠다. 막 이런 식의 종교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차피. 영적인 걸 잘 모르고 막 하는 소리니까요. 인간들이 이렇게. 문명이 발전했을 때. 거기서. 영적인 세계를 빨리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만약에 티벳 같은 나라는요. 지금 우리가 말한 영적인 세계랑은 다르지만. 자신들의 신념의 세계에 빠져 살잖아요. 불교라는. 세상이 다 불교적으로 해석이 되고. 지금 거기서는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이버 세계에 빠져 사는 거랑 비슷합니다. 한 나라가 다 리니지에 중독돼서 산다 그러면. 그 나라 대통령은 누가 하겠어요. 리니지 최종 마스터가 하고 있겠죠. 티벳이 그런 거예요. 그 나라 왕은 누가 합니까. 불교 최종 마스터가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레디 플레이원이라는 스티븐 스필버브 최근 영화도. 다 그 세계에 빠져 사니까.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최고의 그 세계의 리더가 딱 되니까. 거의 그 사람이 세계에 거의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거죠. 그 사람이 정한 법이 법이 돼버립니다. 삶의 룰이 돼버리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식계명 같은 게 제시되면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게 게임의 룰이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인간도 그런 식의 형태로 살고 있다. 그래서 사이버 세계에서 우리가 오히려 영감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사이버 세계처럼 실감나게 느끼게만 해주면. 그런 어떤 신념의 세계가 아니라. 진짜 리얼한 참나의 세계를 느끼면. 이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이걸 우리가 실험해야 되고. 이걸 아마 입증해야 되고. 성인들이 주장한 게 다 그런 얘기였다. 하는 걸 제가 입증해 드리는 거죠. 경전적 근거를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들. 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해가 되지 않냐. 그러면 단순히 게임을 이해하자. 게임을 통해 젊은 친구들과 소통하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랑 놀라움이 마치 닮아 있어요. 지금 사이버 세계가. 사이버 세계를 이해하는 구체성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도 구체적으로 이해해 버리면. 이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지금 사이버 세계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천국 그랜드 오픈 막 했더니. 허경영스럽다는 얘기까지 막. 댓글에 올라와 있더라고. 감수하고 하는 거죠. 지금. 영적인 세계를 구체적으로 못 느끼면. 영원히 영적인 세계는 소수의 전유물로 끝나요. 그런데 구체화 시켜서. 대중이 누릴 수 있는 놀이문화와 돼야. 누구나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단순한 방편이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저대로 돌을 딱 끝을 때. 단순한 방편이 아닌 게. 저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느껴보니까 그러시죠. 그렇다 생각하고 보면. 영적인 세계를 사이버 세계처럼 생각하신다면. 지금 접속하셨는가가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나 지금 접속했나? 그래서 딱. 몰라 좀 때리고. 응. 접속했다. 접속할 때 놀랍게도. 제가 얘기했듯이. 머리 뒷골 쪽에 윙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뭔가 머리에. 접속할 때 감각이 있어요. 참나를 만나면 뭔가 약간 알달달한 느낌이 드시고. 자기가 접속했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이게 기독교에서 그러는 게. 접속해라. 성령의 세례를 줘라. 이게요. 접속시키라는. 그럼 접속되면요. 사람이 딱 접속되면. 기독교적으로는 갑자기 방언도 나오고. 뭐가 나온다고 보는 거죠. 접속이 돼야. 접속이 안 됐으면 방언이 안 나오죠. 근데 접속이 되면 뭐라도 막 말도 나오고 하는 거죠. 접속됐다는 거지. 중요한 거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접속됐느냐. 이거죠. 성령하고 접속됐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모든 세상의 민족을 제자 삼아라. 가가지고. 그러면서 성령의 세례를 주고 다니라. 성령 다 접속시켜라.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우리가. 같은 게임을 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자기 길드 마스터가 길드 구성원. 길원이라고 합니다. 길마라 그래요. 줄여서. 길드 마스터. 길마가 길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땅끝까지 다 이 게임에 접속시키고. 성령 게임에 접속시키고. 너희는 사도가 돼가지고. 나랑 함께 땅끝까지 이런. 너희들만 헤라가 아니에요. 나랑 함께 한다죠. 내가 길드 마스터로서. 영원히 너희랑 함께 게임을 진행한다. 다른 애들도 더 접속시켜서. 땅끝까지 다 접속시키자. 다. 우리 길드 만들자. 이 게임. 이 지상천국 안에서. 누구나 이 게임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자. 이 영적인 세계. 게임이라고 안 해도. 아무튼 이 영적인 세계에 다 접속해서. 이 영적인 세상을 누리게 해 주자. 땅끝까지 다 누리게 해 주자. 이거죠.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말을 듣고. 기독교가 한 2000년 기독교인들이 노력해 가지고요. 땅끝까지 지금 십자가는 다 꽂아놨어요. 뭐냐면. PC방은 다 지워놨어요. 하드웨어는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접속자가 있냐. 이게 문제인거죠. 지금 아프리카 오지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교회는. PC방은 다 들어가 있는건데. 그 PC방에서 이 게임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접속해서 제대로 즐기고 있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산변님이 올리셨던데. 우리 사바세계 게임에 접속. 자기는 사바세계 게임을 하고 있다. 사실 그 말이 맞는게. 지금 사바세계이기도 하고. 게임 이름이. 육도윤회 게임을 하고 계신거죠. 눈뜨면 육도윤회에요. 접속해서 지금 하고 계신거에요. 근데 이 게임만으로는 안되고. 한 차원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지상 정토. 지상 천국 게임.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지상 낙원 게임이. 펼쳐져야 되는거죠. 그래서 지금 일반인도 다 사실은. 그럼 육도윤회는 정토랑 아예 상관이 없느냐. 그런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들이. 이 현상계 접속에서. 사바세계 접속에서. 육도윤회에서. 구르고 있는 중에도. 다 참나로 구르고 있지. 무의식적으로. 사실은. 무의식적인 정토랄까요. 자기가 자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접속해서. 게임을 하고 있는 세계가. 이 사바세계고. 육도윤회지. 이 세계라고 해서. 참나가 작용하지 않는게 아니죠. 사실은. 광의의 정토입니다. 지금 여기. 이 예토라고 하는 사바세계도. 그러니까. 어떨 때. 가끔씩. 참나 접속이 돼요. 그러니까. 견성하고 나신 뒤에. 이런 얘기 꼭 하시거든요. 아. 나 이 느낌. 어렸을 때. 언제 느꼈어요. 그러면. 그때 자기도 모르게. 접속이 한 번씩 됐던 거예요. 일반인들은. 딱 접속돼도. 이런 겁니다. 게임에 누가 들어왔어요. 어. 누구 들어왔네. 들어왔나 보다 하면. 두리번거리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접속이 튕겨요. 어. 뭐지. 이 친구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잘 알고 들어온 게 아니죠. 사바세계 게임하고. 육도윤회 게임하다가. 갑자기. 지상정투에 접속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좋은 거 볼 때. 행복할 때. 더 할 말이 없을 때. 잠깐. 약간. 찰나 접속됐다가 튕깁니다. 뭔가에. 되게 몰입했을 때. 그러니까. 아니면. 술을 막. 제대로 드셨을 때. 가끔 들어오는데. 흐리멍텅하니까. 튕겨버리죠. 뭔가 하고 튕겨버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저차원적인 게임이 있고. 고차원적인 게임이 있는 거죠. 게임으로 치자면. 그래서. 이 고차원색에 접속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기존이라고 해서. 접속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또. 참나. 어차피 참나의 작용이고. 참나가. 이 생각감정. 오감의 세계에. 접속되면서. 마음이라는 VR을 통해. 게임을 경험하는 건 똑같습니다. 사바세계나. 지상정토나. 그렇죠. 차원이 고차원이 되는 거죠. 참나를 자각하면서. 게임을 즐기면. 정토가 돼버리는. 성령을 자각하면서. 게임을 즐겨버리면. 의식적인 자각이에요. 그러면. 이게. 천국. 정토로 변합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자각을 못하면. 잠깐. 일시적인 접속은 가능하지만. 또. 천국과 정토에. 튕겨버리고. 그냥 일상적인. 그. 사바세계에만 접속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욕도 유네의 세계에만 접속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되지 않나요. 경전의 어려운 내용들이요. 쉽게 이해되고. 방편으로 좋네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구체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그대로예요. 영적인. 팩트 그대로 설명한 겁니다. 게임이란 용어만 빌려서 설명했지. 이것도 일종의 게임이고요. 왜 게임이냐. 제 책들 보세요. 말랩 가는 법. 이거 내 책. 그렇죠. 그런데 딱 맞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게 영성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1레벨부터 10레벨까지. 말랩 가는 법입니다. 말랩 가는 법. 황금 옷 사는 법. 그냥 게임 하실 겁니까. 옷 하나. 갑옷 입고 싸우셔야죠. 갑옷 입은 분들 부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다 이런 거잖아요. 다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책들이 다. 중요한 것들. 말랩의 삶이라는. 말랩의 어떤 실전. 말랩까지 이르는 법. 이것도 다 성인의 경지와 학인의 경지. 말랩. 7레벨, 8레벨 이상의 경지는 어떻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다 지금 실전 공략집들이에요. 다. 수신결은 뭐 아주 말랩 목표로 안 합니다. 일단 저기 1급 보살 되는 법. 다 이게 각자대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들이에요. 이게 지금 영성 게임 아닙니까 사실은. 레벨업 해봤죠. 게임이죠 사실. 이게 무슨 방편으로 빈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기 쉬우라고 단순히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사이버 게임 같은 걸로. 유사하게 구현해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리니지니 뭐니. 이런 걸 하더라도. 그 세계 안에. 이걸 하고 있는 중에. 뭔가. 자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우주의 실상이 어느 부분을 닮아 있는데 잘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로골적으로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사실 그게 우리 인생 게임의 축소판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이버 게임 하고 있는 게 우주적인 게임. 우주적인 인생의 게임의 축소판이야. 사실 같아 하는 거죠. 같아. 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다 맞는 거예요. 옛날 성인들은 이 지상 정토에. 사바세계에 접속해서 살아가시는데. 한 단계 더 문을 열고 들어가 버린 거죠. 지상 천국 지상 정토에 접속을 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제 그런 얘기도. 어제 했던 얘기 지금 제가 부연해서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드리는데. 도움되시라고. 어제 다 못다한 얘기들 있잖아요. 얘기하다가. 어제 얘기 드린 중에 석가모니 말씀 제가 또 설명. 어제 또 최종 버전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제 혹시 들으셨는지. 석가모니를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제가 또 고심하고 고심하는 중에. 이해가 좀 더 선명해진 게 있어서 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게임 이론으로 보면. 책 써야겠어요. 게임 이론으로 본. 중용 뭐 이렇게. 게임 이론. 화음경. 서양식 게임 이론인 줄 알고. 경제학 게임 이론인 줄 알고 보시면 안 맞는데. 재미있는 게요. 예전 성년들의 작업이 다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실감나게. 게임 이론으로 보면. 실제 게임이니까. 레벨업 해가고. 경험치 쌓아서. 레벨업 해가고. 7레벨, 8레벨 가면은. 더 상층의 정토에 접속해서 거기서. 북극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색구경천. 불교에서 말한. 더 끝내주는 또 하늘 세계를 열고 들어가고. 우리 삼일신고에 써 있습니다. 이 하느님 계신 거기가 북극성인데. 거기 올라오려면. 개만선 문 만덕. 여기 계단이. 개만선. 온갖 선을 계단으로 삼아서.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삼일신고 강의 때도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계단, 계단, 계단 밟다가. 문이 한 번씩 있습니다. 개만선. 선을 문으로 삼아서. 공덕을. 선을 계단으로 삼고. 공덕을 문으로 삼아서. 또 계단 올라가다가. 문 한 번 있고. 경험치 쌓다가. 경험치가 일정량이 되면. 레벨업이 되는. 내용과 똑같죠. 선을. 온갖 선을 계단으로 삼고. 온갖 공덕을 문으로 삼아라 하면. 우리가. 계단 문. 계단 문.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계단 밟아 올라가다. 일주문 하나 통과하고. 절에 가다. 계단 밟고 올라가다. 또 무슨 문. 구리문 하나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게 경험치 쌓아. 제가 게임 즐기는 법 해가지고. 공유한 게임 가이드 자료에. 경험치를. 육바람이를 통해. 자리 이타의 경험치를 쌓아가다 보면. 나한테도 좋고. 남한테도 좋은 게 선이죠. 쌓아가다 보면. 한 번씩 문을 통과한다. 관문을. 그럼 레벨업 하는 겁니다. 3일 신고까지 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석가모니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석가모니 인도가 어땠을까.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었던 어떤 상황은 뭘까. 더 실감나게 이해해 보려고. 왜냐하면 이 게임을 소개하려고. 만약에 석가모니께서 오셨다면. 다 정토에 접속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제 우리가 아는 소승 불교. 초기 불교는. 열반에 접속시키고. 정토 얘기도 안 하시죠. 열반에만 접속시키고. 이제 그걸로 윤해 끝났다고 하고. 가셨잖아요. 그 상황을. 제가 인도를 좀 더 이해해 보면서. 더 느끼는 게. 인도가. 인도 성자들이. 보통 소시오패스들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통이 아닙니다. 진짜. 일반인을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인도란 나라가. 망하건 흑하건 관심이 없어요. 진짜. 나만 열반에 들면 끝나는. 이런 소시오패스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오셔서 하신. 석가모니는 그럼 그전의 힌두교랑 뭐가 다르냐. 기존 힌두교는요. 참나 얘기를 오히려 잘해줘요. 에고. 참나. 이게 힌두교 이론입니다. 이거 힌두교 이론이에요. 지금. 제가 편하게 쓰는 게. 힌두교에서 엄청 연구했기 때문에. 저도 그걸 근거로 편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이론 하나는 탁월해요. 참나 접속하자. 석가모니께서는 굳이. 참나 얘기도 안해요. 열반 얘기만 해요. 열반은 뭡니까. 그러면. 참나는 뭡니까. 나의 본질이죠. 나의 본질이야. 나의 우주적 본질이야. 그럼 형의사학적인 세계로 나아가잖아요. 석가모니는 그것도 싫은 거예요. 형의사학적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고통. 탐진치 없는 세계야. 이 이상 얘기를 안합니다. 사실 열반에서 애교가 나왔다는 걸 석가모니께서 모르신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학당에 나오시는 분보다 석가모니가 못하신 거죠. 아니 그렇게 40년 이상 열반 상태에 계셨는데. 일체 현상계가 참나로부터 나왔다는 벗공에 자명한 진리. 제가 만든 진리도 아닙니다. 벗공에 자명한 진리. 실험하면 알 수 있는 이 진리를 모르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일체 안 하신다고요. 누가 질문해도 답을 안 해줘요. 이 얘기만 해요. 탐진치만 없으면 돼. 형의사학적인 탐구하지만 석가모니는 형의사학적 얘기를 최대한 폐지합니다. 무조건 실존적인 문제만 해요. 형의사학주의자가 아니고 아주 실존주의자예요. 괴롭냐? 안 괴로워질 수 있다. 괴롭지 않게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형의사학적 탐구를 하면 인간이 또 괴로워지죠. 그것도 막아버려요. 못 괴롭게. 괴로울 수가 없게. 여기 신학적인 주제도 토론할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당시 힌두교인들을 이렇게 깠는데요 해가지고 석가모니도 형의사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토론해서 힌두교의 아트마 사상을 막 공격한 것처럼 이해하는 분들은요. 이해할 만해요.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게 경전에 보면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영원한 자아가 있다. 영원한 신이 있다는 걸 다 논리적으로 깨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게 그렇게 힌두교가 깨지지 않아요. 왜냐? 석가모니의 논리는 잘못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 있냐면 참나가 있다고? 참나는 뭔데? 영원한 자아입니다. 브라마는 뭔데? 영원한 신입니다. 영원한 신에서 어떻게 영원하지 않은 게 나오지? 그러니까 어? 합니까? 논리로 이겼다예요. 석가모니께서 논리로 이겼다. 이 정도 수준의 논리로만 힌두교를 공격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될까요? 영원한 나에서 영원하지 않은 애고가 어떻게 나와? 그럼 이거는 철저히 형의하로 가져와 가지고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만 비판하신 거예요. 아트만을. 체험적인 어떤 팩트를 가지고 비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형의상학적 차원에 대한 배려도 없어요. 다 형의하의 문제로 가져와서 영원한 거랑 영원하지 않은 게 어떻게 연결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걸로 이 정도 비판만 있어요. 초기 불경에는. 그럼 사람들은 이걸로 석가모니 힌두교를 반대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저도 같은 영적 체험을 하면서 이해하기에는 사정을 다 아실만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진짜 비판하고 싶어서라기보다 너 지금 실제 참나도 모르면서 참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로 안다고 하지마 라는 허점 지적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런데 그러면 그럼 제대로 알고 토론해 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그냥 토론하지 말자에요. 네가 그냥 참나의 세계 들어가 열반의 세계 들어가 사는 게 중요하지 그걸 가지고 논쟁거리로 만들지 말자. 아예 그런 토론을 하지 말자가 석가모니 주의입니다. 누가 공격해오면 반박은 하시고 비판을 하는데 그게 완전히 체계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말문을 막는 정도라고요. 더 말하지 말자에요. 더 말하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석가모니의 올바른 후회들이라면 석가모니께서 참나를 반대했다고 말하실 게 아니고 석가모니는 참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다. 우리가 언급조차 안 하길 바라셨다. 석가모니는 형의사학적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하지 않기를 바라셨다. 그러면 석가모니의 온전한 제자라면 본인도 논쟁하지 말고 그냥 본인의 탐진치만 멸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공격할 시간에 제가 참나 주장했다고 석가모니랑 다르다고 저를 공격할 시간에 본인들 열반에 드세요라고 한 게 그게 석가모니의 본뜻이에요. 그분들이 절 이해 못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돼요. 그분들은 제가 강의한 걸 들으면 납득이 돼요. 윤형식이가 석가모니를 잘 아는데?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잘 아는데? 이런 얘기도 제가 몇 번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왜 참나 얘기를 또 하는 거야? 화가 화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왜 석가모니의 반기를 드는 거야? 되는 거죠. 석가모니를 제가 납득시켜 드리는 거랑 제 입장과는 다르죠. 석가모니는 그 입장이셨고 저는 참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형의사학적인 논쟁에 있어서도 모든 종교를 회통하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서로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하고 석가모니를 이해해 보면 석가모니 왜 이렇게까지 그 당시에 했을까? 참나에 대해서 떠드는 놈만 많지 체험하는 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인들이 너무 소시오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인도도 그 당시 2500년 전 인도랑 많이 다르면서도 또 같은 부분이 있겠죠. 지금 도인들을 볼 때 납득이 될 정도면 2500년 전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왜 석가모니께서 여성 출가를 실제로 반대하신 거예요. 석가모니는 여성 출가를 막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 남자들만 모아서 수폐 해놨는데도 겨우 정단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뻘짓들을 너무 많이 해요 사실. 왜 그게 다 어디 남아있냐? 경율론에서 유래 다 남아있어요. 유래 실제 일어난 사건들에서 판결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읽어보시면 살인도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강간 살해 막 출가한 사람들이요. 일반인도 아니고 이런 자들은 어떻게 처벌할지가 다 유래 써있거든요. 그럼 유를 보면 그 당시 뭔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유래 등장하는 게 뭐냐면 아라한 비군이가 강간당하고 또 막 이런 사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숲에 남자들 모아놓고 겨우 지금 통제하고 있는데 여성 출가자를 받는다는 건 이것도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대한 이 둘을 떨어뜨리고 계율을 복잡하게 줘가지고 서로 최대한 만남을 자제시키면서 사건 사고 안 나게 숲에 여성들을 모아놓으면 또 인근에서 또 소시오패스들이 몰려들어서 사고 칠 수도 있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겨우 이게 막 경전을 보면 미화돼 가서 석가모니가 막 정단을 막 자유자재로 부리신 것 같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로는 간신히 간신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만들어놓은 비구정단까지 날아갈까 봐 제가 봐서는 반대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필요성이 생기니까 꼭 안안의 요청 때문에 됐다 라고 보면 안 되고 필요성이 생긴 거죠. 분명히 여성종단의 필요성도 생겼는데 고심으로 엄청 하셨겠죠. 대체 어떻게 하면 그 좋은 방향으로 이 카르마를 지을 수 있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심각했다는 걸 보시면 석가모니는 대승을 할 상황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대승 게임에 접속을 시켜야 되는데도 참나 얘기 안 하고 열반에 접속해서 뭐 중생들이 다 원하는 거니 인도인들이 참나 접속이건 열반 접속이건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해탈이에요. 니르바나 얻어서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열반에 들어와 해탈 시켜줄게 해탈은 시켜줄게 그래서 열반에 접속시키고 뭘 시켰냐 에고를 뭘로 통제하냐 팔정도로 단련시키고 개율 팔정도 안에 이제 개율이 있죠. 그 개율을 가지고 엄격하게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자비를 엄청 강조해 가지고 결국 구공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개율과 보시 사랑 이런 요소들을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벚궁은 절대 근데 석가모 벚궁은 건드리지 않아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다 이런 걸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탐진치를 없애라 아공만 강조하시되 구공 중에 자비의 요소들 정의의 요소들을 많이 살려서 넣으십니다. 죄 못 짓게 하려고 그러니까 석가모님께서 당시 인도에 하셨던 큰 업적은 딱 한마디로 하면 인도 도인들 우파니샤든 도인들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 참나 깨치게 하는 도인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참나 얘기도 안 했어요. 오히려 석가모님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대승 정토로 가는데 참나 얘기를 안 하신 것 때문에 지금도 2500년 동안 분란이 나잖아요. 석가모님은 참나 얘기 안 했다 했다 이거 가지고 아트만이다 대승 불교 비판의 근거가 석가모님이 이게 안 한 비판 아 이게 안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비판까지 한 아트만을 왜 대승 불교는 추종하느냐 해 가지고 지금도 불교가 찢어지는데 원인이 됩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많은데도 그 당시에 석가모님이 그렇게 하신 거는 체험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모르실 양반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500년대 대승 불교가 나온 게 석가모님이 모르실 양반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해를 했겠죠. 당시 인도인들한테는 대승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대승의 토양만 만들자. 그러면 아주 소시어적인 인도 성자들을 대승 종자로 만드는 과도기 단계가 아라안입니다. 그래서 아라안들은 참나 각성했듯이 열반 각성했고 참나 안주했듯이 인도 성자들이 대승이 아니라 소승 아라안들은 열반 안주를 하고 여기에 플러스 자비나 개울 개념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끝없이 자비염을 시켜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자비염을 그래서 그 수타니파타에 나오잖아요. 안주나 선하 행주자와의 항상 자비를 염하는 경지는 신성한 경지다 하면서 아라안들한테 권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소시오패스화 될 수 있는 참나 각성자들한테 자비를 가르쳐 준 게 대단하고 형이상학적 논쟁에 못 빠지게 아예 너의 열반 안주만 신경 써라. 탐진치 있는지 없는지만 신경 써라 라고 몰아간 거. 이런 게 석가모니 교법의 특징이고 그게 결국 역사적으로 500년 정도 쌓이니까 대승 불교가 가능해지지 않았나요? 대승의 토양을 저는 구축한다는 게 옥토를 만든 거죠. 유튜브에 저 봤는데 누가 어디 도저히 작물을 키울 수 없는 땅에 귤 껍질만 막 10년씩인가요? 몇 년씩 들이부었대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땅으로 변했다. 이런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석가모니께서 하신 일이 인도에 대승의 토양이 너무 척박한 인도에 계속해서 형이상학적 얘기하지 마. 열반. 너 탐진치 없는지만 신경 써. 이론에 빠지지 말고 실전적으로 네가 행복해지는지 신경 써. 그래야 열반해질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럼 너 행복이 그렇게 충하면 남들도 행복을 원하지 않을까? 자비 계속 염해. 죄짓지 마. 자비해. 이런 게 계속 일단 기초적으로 들어가 놓으니까 인도 안에서 그리고 카스트 제도 반대. 석가모니의 위대한 업적이죠. 석가모니 때 카스트 제도가 완비된 건 아닌데 기본 사성 제도는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분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분제 반대. 우리 모두 평등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자비 염에서 나오는 거죠. 자타이려의 염. 이게 500년 뒤에 대승 불교를 만들어낸 토양이 됐겠죠. 나는 못하고 나 뒤에 누가 와서 할 거야. 그게 저는 미륵 사상이라고 봐요. 초기 불경에부터 미륵이 등장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 법이 완비되어 있으면 내 법만 하라고 했겠죠. 그런데 미륵이 나와서 한 방에 90억씩 아라안을 배출할 거예요. 나중에 좋은 시대에 올 거야. 라는 예언도 팔리어 경전에서부터 같이 나온다는 게 문제가 있죠. 이게 이상하죠. 뭔가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를 대한 기대를 품으실 만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현실에서는 뭔가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이 정도 이해하시면 재밌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해해서 한 500년 뒤에 대승 불교가 터지면서 다 같이 정토에 접속하자. 그동안은 윤회에서 떠나자 했다면 그것도 맞는 얘기죠. 보세요. 에고의 세계가 육도윤회의 세계 아닌가요. 육도윤회에서 떠나자가 초기 불교식 개념으로 열반밖에 없었는데 육도윤회에서 떠나는 개념이 석가모님께서 얘기를 다 안 해주셔서 그렇지 원래 열반말고 열반과 애고 사이에 정토가 있어. 정토에 가자. 라는 이론이 대승 불교에서 등장합니다. 이때쯤에 저쪽 중동에서는 예수님이 대승 불교 흥기할 시점에 중동에서는 천국이 있어. 천국 가자. 해가지고 그게 서양으로 퍼져서 서양 문화에 또 근간이 되고 이쪽은 대승 불교가 정토론이 나와가지고 동쪽을 쳐가지고 저기 한중일 베트남까지 정토 이런 사상들이 확 들어갔죠. 재밌지 않으세요. 지구에 뭐 이런. 게임이 유행하는 동서양 쪽으로 천국론 정토론이 그때 딱 예수님 다녀갈 그때쯤 BC, AD 딱 갈라지는 그때쯤에 쫙 퍼지기 시작했어요. 양쪽으로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대륙 전체를 한 번 쓰는 거죠. 재밌죠. 이렇게 보시면 이 게임의 흥망성세를 한 번 같이 검토해 보시면서 그러면서 기독교는 특히 분발해가지고 아프리카 다 들어갔죠. 아마존 어디 남미까지 다 뚫고 들어가서 십자가로 천국 가야 된다고. 지상천국 만들어야 된다고. 선포했고. 그래서 이 정토불교도 좋습니다만 대승불교는 기독교한테 지상에서 정토를 만들겠다는 적극성을 배워야 되고 기독교는 불교한테 윤회론을 배워야 돼요. 왜냐 단판승부로 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게임이라는 게 계속 접속해서 해야 실력이 드는 건데 그게 윤회론인데 윤회를 거부하고 단판승부로 평가받겠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다시 정립해야 될 게 실제 게임 해보시면서 정립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씀만 듣지 말고 각자 접속해서 해보면서 이게 한 판에 끝날 그게 아닌데요. 라고 느끼신다면 본인이 윤회론을 인정하신 거예요. 자명하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 생 정도 접속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접속하겠지만 저한테 주어진 수명 안에 키울 수 있는 레벨의 한계가 있네요. 게임 안 해본 분들은 모르니까 한 생에 뭐가 돼가지고 천국까지 들어가서 예수님 경지도 되고 할지 망상을 품을지 모르지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게 게임 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접속해보시면 접속만 해도 계속 튕겨요. 어떤 분은 이번 생의 목표가 안정적 접속일 수도 있어요. 5초를 못 버티고 튕기기만 하니까 해본 분은 벌써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아는데 아예 안 해본 분들은 망상 속에서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어려워. 태어났는데 헬렌 켈러 수준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번 생에 접속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접속하는 것만 해도 이런 분들은 곤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 감안해야죠.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사람 같은 생을 살았겠다. 저런 식으로 게임을 한번 해봤겠다. 서로 공감하면서 도와주고 하는 게 윤회론을 전제해야 저 사람이 과거의 내 처지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도와주는 거는 과거의 나를 누가 도와주는 셈이다. 이렇게 서로 공감하면서 자비의 염을 키우면서 마음 낼 때 또 그게 그대로 또 서로의 경험치를 쌓는데 도움이 되고 예수님이 보물을 이 땅에 숨겨두지 마라 그랬죠. 하늘에 숨겨둬라. 하늘에다 보물 어떻게 숨겨둬요. 공덕 포인트 있는 재물 써가지고 공덕 포인트로 바꿔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 있을 때 빨리 나누고 쓰고 해가지고 공덕 포인트로 다 바꿔놓으면 아니 죽을 때 이 천국과 정토 세계에 살 때 그 내 포인트 다 어디 갑니까. 다 내 거지. 이 세계를 이렇게 실감나게 느끼실 수 있으면 이 지구는 변합니다. 이 정도 팩트에 근거한 그런 실감난 세계가 아닌데도 지금 티벳이나 어디나 옛날 중세나 종교에 과도하게 몰입했을 때는 자기들이 믿는 신념 세계가 진짜처럼 느끼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자는 게 아니라 그런 종교성으로 해결하자는 게 아니고 영적인 팩트에 근거한 어떤 올바른 어떤 신념을 구축하자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세계가 완전히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자명한 팩트에 근거한 신념은요. 이거는 무섭습니다. 못 깨죠. 누구도.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자명하게 정립한 거니까. 그런 세계로서 한번 이 지상 정토, 지상 천국을 누리시라. 그리고 단순한 천국 정토라고 말 안 하고 제가 지상이란 말을 붙이는 이유가 극락 정토는 원래 있겠죠. 영계에. 그런데 지상 정토가 열렸냐라고 말하려면 지상에서 정토에 사는 분이 많이 나와야 지상 정토죠. 천국은 있겠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지상에서 천국이 구현되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동을 해서 정확히 얘기하시잖아요. 하늘에서는 이미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천국은 지금 짱짱합니다. 하지만 땅에서도 하늘에서 같이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건 지상은 아직 천국이 제대로 오픈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목적을 분명히 해야죠. 뭘 뭘 하자는 거냐. 지상 정토 운동 지상 천국 운동이 뭐냐.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사바세계 게임만 하지 못하고 지상 정토 지상 천국에 접속해서 참나 자각하고 성령 받아서 살아가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뭐 딴 세계가 살자는 게 아닙니다. 지상에서 살아야 돼요. 지상에서 우리가 살던 세계 그대로 사는데 다른 안목으로 살 수 있다. 다른 관점에서 사는 시대죠. 이게 지상 정토 지상 천국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그게 예전에 그런 경전적 근거를 갖고 얘기해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요한복음에서 나 지금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데 아버지 곁으로 가는데 너네 나를 당장은 못 볼 거야. 그런데 너네가 곧 나를 다시 만날 거야. 세상은 나를 못 보는데 너네는 나를 볼 수 있어. 그게 언제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입니다. 성령만 임하면 나랑 다시 만나서 우리 영원히 함께 게임을 하는 거야. 가는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천국에. 천국에 가는데 지상에서 접속이 죽은 뒤에 너네가 올 거야. 라고 안 했다고요. 지상에서 접속이 가능하다. 그래서 나랑 접속이 되면 성령만 받으면 나랑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못 느끼고 못 보는데 그대들은 나를 보고 느낄 수 있다. 천국에 접속만 되면. 성령만 받으면. 그래서 제자들이 집단으로 성령 받은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죠. 그게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었어요. 오순절 사건이.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사도로 거듭나가지고 돌을 펴고 다녔죠. 그런데 그때 이미 미리 주의 줘놓은 게 마태복음 아까 그 얘기가 나랑 영원히 함께 가면서 뭘 할 거냐.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다 이 게임에 접속할 때까지 나아갈 거야. 이걸 분명히 하셨죠. 그러면 그 목표가 뭔지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이 말한 지상천국론의 목표는 심판의 날 짠 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서 지상천국이 강림하는 그런 게 아니고 확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확장해 가요. 확장해 가고 있다 보면 예수님이 짠 하고 와서 마무리를 지어준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와서 짠 하고 줄 거야도 아닌 거고 확장해 가라. 그리고 이미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보세요. 그 올바른 사도들 입장에서는 지상천국 재림도 기다려집니다만 지금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사도는 엉터리 사도예요. 왜냐. 지금 예수님을 자기는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의 천국을 열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천국에 살고 있고 천국을 열어가고 있어요. 더 곧 차원의 천국 가고 싶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바울처럼. 영적인 옷 입고 재림 때 펼쳐진다는 에너지 부활체 입고 들어가는 그 천국 가고 싶다 이거는 소망할 수 있지만 이미 나는 천국에 살고 있다는 자각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천국을 확장시키고 있어야 돼요. 천국에도 또 차원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천국의 영주권자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뽑아내면서 시민권자를 만들어 가면서 나중에 통치권을 받을 날을 고대한다. 이 정도가 바울의 마음인 거죠. 지금 이 정도로 우리가 영적인 게임을 즐기고 계신다면 사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거는 다음 문제고 일단 천국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노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한테 권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지금 천국에 사니까 완전히 게임이 달라. 나도 지금 레벨업 하고 싶은데 레벨업을 떠나서 이미 지금 난 이 게임에서 같이 참가해서 이 게임을 즐기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해 이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안타까운 건 사도 바울은 에너지체를 입는 방법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만 기다렸던 거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서 날 제대로 믿는 자는 살아서 바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갈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어떤 양반대로 황금갑옷 입고 다니는 제자도 있었을 거예요. 사도 중에 특히 도마보금이 도마보금에 그런 영적인 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보면 도마는 황금갑옷 입고 다녔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차원이 벌써 또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만 또 전적으로 들어도 안 된다.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 이게 정토론이랑 이게 천국론을 잘 비교해 보면 우리한테 주는 영적인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게임으로 이해했을 때 실감나게 우리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느낄 수 있어요. 막연하게 천국 정토론이 아니고 지금 내가 접속해서 바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게임을 지금 바로 접속하셔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에너 모르겠다. 일단 접속이나 계속하고 있자.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호흡하시면서 깨어 계시면서 하면 이게 접속한 채로 사실 힐링하고 계신 거죠. 충전되고 계신 겁니다. 에너지가 점점 충만해져 계시는 거니까 일단 좋은 거예요. 왜? 육바라밀 중에 지금 선정도 쓰셨잖아요. 선정바라밀도 쓰고 나머지 바라밀도 지금 적절히 쓰면서 쓰면서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행위도 여러 가지 육바라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쉬는 거지. 자명하지 않으면 못 쉬어요 어차피. 뭔가 자명하니까 지금 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모든 게 육바라밀 안에서 진행되게 만들어야 돼요. 아무튼 이번에 오늘 책 표지 거의 정해졌거든요. 그럼 이제 불원관 나갑니다. 책 표지 이쁜 거 고르려고 지난주에 시안이 한 10개 이상 본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시안을 해서 지금 오늘 대충 좀 확정은 지었어요. 책 이쁘게 단청 색깔로 제가 책 불교니까 단청 색깔로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색과 이 색 좀 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녹색인데 좀 푸르스름한 녹색으로 해서 멋지게 나갈 겁니다. 연꽃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연꽃이 그려져 있고 그 디자이너가 잘 이쁜 연꽃 하나 그려놓더라고요. 딱 책 위에 카르마, 카르마 영어로 써 있습니다. 한글로 카르마 경영의 여섯 가지 원칙 당연하죠. 그 매뉴얼 북 보시면서 노느니 보시면 다른 책들은 안 보시더라도 그 책은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동영상을 그대로 녹취한 거예요. 동영상을 녹취한 건데 제가 좀 다듬어서 동영상에서 제가 했던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양이 안 찼던 것을 다 바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동영상 보는 맛 드실 거예요. 카르마 경영 책은. 술술 읽히는 동영상이랄까? 그쪽 보시면서 바로 바로 실전에 그 책의 좋은 점은 뭐든지 육바라밀로 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육바라밀로 어떻게든 살아가라는 얘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책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게임 매뉴얼은 카르마 경영 6원칙. 레벨에 대한 총정리는 화음경. 황금옷은 영어 비결. 황금옷 입는 비결. 영적 몸의 비밀. 이렇게 우리가 벌써 교재만 해도 엄청 확충했고 그 다음 바로 나갈 수신결이 1급에 이르는 길이죠. 어떻게 1급까지 갈 것인가. 화음경은 말 레벨 3개까지 고 레벨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 저 레벨이 돼야 되잖아요. 레벨이 일단 따야죠. 레벨을 1급에 이르는. 구급에서 1급에 가는 비결. 그래서 저희 지금 확당이 구급 구단 체계인데 10단. 아주 말 레벨은 빼고 구급 구단을 주로 강조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각자대로 자기 역량껏 자기 레벨을 찾아가시는데 도움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수가 많이 나와버리면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영적 문화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기독교도 지금 막연해요. 더 구체적인 대안. 요즘 기독교를 보니까 구체화 시키겠다고 뭔 짓을 하냐면요. 유튜브 가보니까 천국을 갖다가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보여줘요. 요즘 VR 시대라니까요. 이제 VR 끼고 천국 구경 가는 시대가 옵니다. 근데 그 천국들이요. 정말 보면 세속적입니다. 수영장 있고요. 수영을 마음껏 할 수 있대요. 지상에서 못한 수영 다 하래요. 누가 수영하고 싶대요. 그래서 럭셔리한 집. 막 해가지고. 장난 아닙니다. 뭐 펜션 광고인 줄 알았어요. 이거 천국이래요. 그러니까 이 작업들이 일어나요.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눈에 보여주려고 해요. 지금 다. 물질명이 발전하니까 보여주기가 점점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천국에 대한 상을 안 잡고 있으면 이제 현혹됩니다. 이게. 그래픽에 속아서 이제 저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끌려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픽이나 뭐나 다 우리 생각감정 오감일 뿐인데 거기 휘둘려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더 고차원적인 어떤 그래픽으로 우리를 현혹시킬 수 있는 사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틀어버려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런 시대에 이런 고차원적인 그래픽의 세상을 이용해서 연계를 이해해버리는 진짜 연계를 리얼하게 이해해버리는고 연계의 그런 삶을 즐기는 시대로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은 게요. 이런 이런 사이버 게임이 등장해줘서 너무 고마운 게 안 그러면 이 영적인 얘기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일반인들이 아는 거라야 그 비유를 들었을 때 실감이 나는데 너무 모르는 영역 얘기는 답이 안 됐죠. 그런데 얘네들 사이버 게임 아이들 하는 거 보고 있다 보면 아 이게 영적인 세계도 이러겠구나 라고 이해해버린다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작업은 눈에 안 보이고 보이지 않는 만져지지도 않은 영적인 세계를 구체적으로 느끼게 하는 작업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여주려고. 제가 지금 말하는 작업은 그 영적인 세계를 구체적으로 느끼게 도와드리는 것 뿐이죠. 사실은 많이 느껴주시고 즐겨주시고 게임하면서 이렇게 공략집 다 이렇게 정보들을 많으니까 활용하시고 노는이 게임하시고 노는이 접속하라. 노는이 염불하라도 이게 지금 우리식으로 읽으면 뭐죠? 노는이 접속하라죠. 노는이 아미탑을 정토에 접속하랍니다. 노는이 그냥 왜 놀고 있어? 사바 세계에서 윤회 세계에서 노는이 염불을 하면 정토에 접속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죽은 뒤에 정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바 세계에서 아무리 리니지 요즘 새로 나왔다고 광고가 엄청 하던데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아무리 만렙이라 하더라도 죽을 때 다 놓고 갑니다. 이봐 저승 갈 때 뭘 가져가나? 내 캐릭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난 내 캐릭터 가져가는데 영적 캐릭터는 가져갈 수 있지. 왜? 그게 원래 영적인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가져가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세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 지금 돈 있지? 100만 원 있어요. 이걸 좋은 데 써버려. 그러면 네 영적인 캐릭터가 좋은 아이템을 갖게 돼 이거죠. 그럼 현금 100만 원 나가고 영적인 세계에서 내 게임 캐릭터가 100만 원 아치 좋은 아이템을 얻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죽을 때 100만 원은 못 가져가지만 죽은 뒤에 뭐만 남아요? 내 영혼만 남는데 그 영혼은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이론입니다. 예수님 이론이. 게임하는 분들은 더 실감 나게 느끼시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육바라밀로 잘 활용해서 없는 재료 갖다 하지 마시고 있는 재료만이라도 육바라밀로 잘 굴리시면 엄청난 보살도를 닦을 수 있죠. 저 돈 없는데요. 그럼 웃고 다니세요. 웃고라도 다니세요. 나 보고 기분 나빴던 사람은 기분 좋아지게. 너무 웃고 다니다 보면 기분 나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눈치 봐가면서 적절하게. 그냥 계속 웃고 있으면 아마 와서 싸울 수도 있어요. 내가 웃으냐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행복한 미소라도 주면서 다니자. 기분 좋게라도 내가 있으면 그것도 보살도입니다. 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같이 옆사람도 기분 안 좋아지게 돼 있으니까.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좋은 말 해주기 이런 거 좋은 덕담 해주기 이건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거죠. 돈 드려야 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두루두루 닦아가지고 자기한테 있는 재료만큼 하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영적 캐릭터는 점점 멋지게 치장이 됩니다. 그래서 대승 불교는 대승경전 많이 읽어보시면요. 특히 화원경 같은 거 읽어보시면 화원경부터가 이미 꽃으로 장엄하게 하자는 건데 불교에서 장엄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장엄하게 치장을 해 놓으니까 그 풍경을 보고 장엄하다라는 말로 쓰는데 저도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원래 말은 좀 어려워요. 장엄하다라고 해요. 그냥 동사입니다. 장엄하다. 장엄하다 이런 형용하는 게 아니고 장엄하다는 것은 동사예요. 장식하다. 치장하다는 뜻이에요. 치장하다. 꽃으로 치장하는 경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뭘 해야 되느냐. 자신을 장엄하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장엄하게 하느냐. 각종 아이템으로 치장해야 된다. 육바람이래 모든 공덕으로 자기 몸을 치장하는 거다. 그럼 내 몸이냐. 보신을 치장하는 거다. 보신을 치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지환이지만 봐도 제가 몇 번 읽어드렸는데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대표적이라서 읽어드린 항상 부끄러워함의 장엄으로 자리타의 길을 부지런히 닦으니 부끄러워함의 장엄을 성취한다. 이 때문에 득템했다는 겁니다. 뭘 득템했냐. 부끄러워함을 득템했대요. 공덕으로 보살의 몸을 장식하는 것을 장식 엄정이라고 하고 이걸 줄여서 장엄으로 합니다. 공덕으로 자기 몸을 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신이 내가 공덕을 지을 때마다 보신이 점점 아이템을 갖춰가는 겁니다. 그걸 치장이라고 하고 참계 장엄이라는 것, 부끄러움의 장엄이라는 것은 잘못된 일을 만났을 때 자기가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죄를 졌을 때 아 정말 부끄럽구나 라고 내가 해줄 때 내 보신은 부끄러워함에 치장을 하게 돼요. 그 아이템을 하나 얻게 돼요. 득템을 하게 돼요. 이게 내 게임 캐릭터 키우는 법이 뭡니까? 참나에 접속해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계속해서 육바람이를 실천해 버리시는 게 내 보신을 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만 보신은요. 어마어마한 아이템으로 치장된 보신을 원만 보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색이 빛나고 온갖 공덕으로 후덕해진 그 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만 좀 나와도 후덕하네. 후덕의 아이템을 갖춘 거죠. 육신의 아이템 갖추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그건 이 세상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쓸 용도로 갖추는 거고 그것도 갖춰야 됩니다. 식스팩을 갖추면 여러 가지 유리한 게 생긴다고 갖춰야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사는 이 생에서 쓰려고 갖추는 거고 영원한 내 삶에 갖춰야 할 아이템은 그거죠. 육바람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당시 아테네에서 외친 게 사람들이 자꾸 돈만 얻으려고 몸만 가꾸려고 그 당시 아테네는요. 몸 갖고는 외모 지상주의가 지배하던 사회였어요. 다 몸 가꾸려고. 그때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몸에 자꾸 아이템만 쳐바르지 말고 네 영혼을 진선미의 아이템으로 쳐발라라 라고 가르쳐 준 거죠. 너도 게임 해 라고 해준 거예요. 사실 젊은이들 자꾸 게임으로 유도해서 사용당하신 거죠. 자꾸 젊은이들한테 이상한 게임을 권하고 시켜서 사용당했다. 이게 차라리 맞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또 재밌죠. 세계 정신사를 게임 이론으로 다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그러면 실상이 보여요. 다 뭐 했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PC방이 어느 PC방에서 게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길드에 속해서 게임했느냐. 내가 유교 길드에 가입했냐 불교 길드에 가입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 게임에서 얼마나 레벨이 높느냐고 실제로 요즘 어떤 게임들은 서버를 여러 개 쓴대요. 그래서 지금 만약 아시아 쪽 서버가 있고 저쪽도 미국 쪽 서버가 있으면 따로 서버를 쓰면요. 같은 게임인데 따로 해요. 상대방을 몰라요. 이런 거 비슷합니다. 지금 불교 서버 예전에는 상황이 열악해서 문명권마다 다른 서버를 돌린 거예요. 같은 게임인데 불교 서버에서는 막 하면 만렙들은 다 관세음이고 이런 거죠. 그리고 자기랑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 다 이게 머리가 없으시고 게임 편하게 이제 이 문화에서 게임을 한 거죠. 근데 저쪽 서양에 있는 기독교 게임 지상 천국 서버랑 지상 정터 서버가 지금 함께 이게 지금 안 됐는데 요즘은 이게 또 통합이 돼요. 기술이 발전하니까 통합을 시켜요. 그러면 낯선 애들이 게임에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고랩들이 등장했는데 머리가 빛이 나요. 그러면 나는 스님은 사탄이라 이 게임에 접속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접속이 되면 난리가 나겠죠.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이 이겁니다. 모든 종교를 세계관을 제가 하나로 소통하는 작업이 물질문명에서 통합하는 작업을 제가 하고 있는 각자 기존의 독자적인 서버들을 독자적인 법괴들이죠. 우리 식으로 독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제가 하나로 연결해 드리는 작업이 제가 참 연애도 못하고 한 30년 해가지고 한 겁니다. 제가 이거는 한 어떤 중생 하나가 한 30년 고생해야 할 수 있는 작업이다 한 걸 제가 한 것 같아요. 다 연결을 해 놓으니까 이제 갑자기 불교 서버만 나는 게임의 전부인 줄 알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독교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부랴부랴 성경도 보시고 이게 나만 되는 게 아니었네 하는 걸 아시게 되는 거죠. 갑자기 갓 쓴 선비들이 돌아다녀요 게임에. 그러면 뭐야 유교도 이게 들어오는 거야? 근데 보니까 막 고랩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나 유교 무시했는데 이게 아니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제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게임이론으로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독자적 서버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지금 갑자기 다른 게이머들이 등장한 거예요. 나랑 다른 세계관을 가진. 그럼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어야겠죠. 한 서버 안에서만 통하던 세계관은 안 먹혀요. 실제로 이게 무술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정격특이라고 다양한 무술을 통합시켜서 훈련한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서요. 아주 고랩도 아니에요. 자기가 저랩인데 통합해서 무술을 익힌 사람이 중국 전통 무술은 약하다라고 선언하고 얼마든지 도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두 명, 두세 명 도전했다가 다 깨졌습니다. 전통 무술 한 애들이 다 깨졌어요. 도전 안 하고 있었죠. 제가 하는 작업이 비슷하죠. 전통 종교는 약하다. 왜? 자기 서버에서만 게임을 했기 때문에 약하다는 거예요. 타 세계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약하다. 덤벼보시라. 잘 안 덤비시죠? 지금 중국에서요. 고랩도 아닌데 그냥 선수도 아니고 프로 선수도 아니에요. 코치 정도가 한 거예요. 도전을 했는데 도전자들이 와서 지금 다 박살나고 지금 도전도 잘 안 하고 있어요. 상금 어마어마하게 걸고 했어요. 50억 걸고 했어요. 어떤 재벌들이 나서서 도전해라, 내가 50억 주겠다고 해서 게임을 상상시키는데 최근에도 태극권 한 사람이 덤볐다 졌죠. 로킥 자꾸 맞으면 무너집니다. 결국은 로킥을 막으려면 뭘 해야 되지 하고 연구하는 게 이미 다른 세계관, 내 무술 세계에 없는 다른 세계의 기술을 받아들여야 돼요. 간단하죠. 이게 지금 우리 학생이 2종 격투기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해요. 저희는 모든 종교를 갖다 다 연구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세계관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제 강의 때마다 늘 느끼시겠죠. 어마어마한 세계관을 하나로 회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이게 통합 서버예요. 각기 분열되어 있는 서버를 통합해서 지금 제가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랜드 오픈을 이제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랜드 오픈 선언을 하셨지만 땅 끝까지 하나의 서버로 통합해라 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기독교 하나를 계속 밀고 나가서 해결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때 이미 불교 서버, 유교 서버 다 있는데 이슬람 서버 지금 이거 어떻게 통합해서 인도의 힌두교 서버 서양에 서쿠라테스가 만든 또 서양 철학 서버 이거 다 어떻게 회통해서 인디언은 인디언대로 서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답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오픈이 미뤄진 겁니다. 이제야 그랜드 오픈을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가슴 벅찹니다. 그래서 같이 누리자 하는 마음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